뭐라고 할까 나 숨이 멎을 듯 꿇어 줄 듯 답답해지고 막 불안한 거 있잖아 말로는 전부 표현이 안 돼 네가 떠난 후후로 전부 모든 게 다 변했어 Without you girl, without you girl 너 없이 정말 안 되겠어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보낸다는 게 이리도 어려운 건지 알았다면 미리 알았다면 그때 뭐라도 할까 이런 게 사랑이라면 자신 정말 못할 것 같아 난 모든 게 떠났어 뭐라고 할까 나 입을 옷도 먹을 것도 아무 관심 없어 하루 종일 잠에 취해 꿈을 꾸다가 말 다 해 뭐라도 말을 해야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떠나갔고 Without you girl, without you girl 너 없이 정말 안 되겠어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보낸다는 게 이리도 어려운 건지 알았다면 미리 알았다면 알았다면 미리 알았다면 그때 뭐라도 할까 이런 게 사랑이라면 자신 정말 못할 것 같아 No, no 내 마지막에 너를 불러 남은 사진 속에 너와 나 둘이 모든 게 완벽한데 언제부터 모든 게 다 어지러워졌어 네가 한번 말해줘 지금 이런 내 맘을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보낸다는 게 이리도 어려운 건지 Maybe just tell me please just tell me 떠나주게 뭐라도 할까 이런 게 사랑이라면 자신 정말 못할 것 같아 난 넌 뭐라고 할까 난 넌 뭐라고 할까 난 넌 뭐라고 할까 아멘